안녕하세요. 스페이스 솔루션의 황윤수입니다. 지금부터 T-Mold 동영상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제품 모델링이 있는데 T-Mold는 제품 모델링만 가지고서도 3D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탁 헤드에서 상하분리를 해오실 일이 있으면 상하분리 해온 코아, 코아 모델링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3D 설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 제품 모델링 가지고 3D 설계를 진행하시다가 상하분리가 되면 바깥치기 할 수 있는 기능도 이 안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T-Mold를 진행하기에 앞서 환경 설정을 해주시는데 T-Mold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 업체마다, 도입된 업체마다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커스티마이징을 해드립니다. 이 커스티마이징을 해드리면 이걸 찍고서 진행을 하게 되면 봄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기타 오링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업체에 맞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안에 드로잉에 대한 어떤 환경 설정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OK 해주시면 항상 이 전액을 읽기 때문에 한 번만 OK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T-Mold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파트 파일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T-Mold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여기가 어셈블리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T-Mold 시작에 가서 선두문처에다가 보통 각 회사의 금액 넘버를 많이 주시는데 저는 여기다 오늘 날짜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80401 해서 OK 하게 되면 쭉 읽습니다. 읽어가지고 이걸 어셈블리화해서 작업을 여기다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으면 T-Mold 시작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올라오고요. OK 하시면 T-Mold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OK T-Mold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박스가 하나 생성이 되고 나중에 코어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박스입니다. 이렇게 어셈블리화 돼서 작업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기능 중에 이제 코어 원제로 크기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코어 사이즈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 모델링만 있으면 오브젝트 선택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제품 모델링만 찍으면 자동적으로 이 사이즈가 변합니다. 사이즈가 변하는데 여기에 보면 유저가 길이 졸업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제품 모델링만 가지고 했는데 여기 이제 코어를 가지고 왔으니까 코어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어가 있습니다. 코어가 있으면 이 코어에 대해서 포켓 파질 부위를 갖다가 크기를 결정해주면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 상측은 원판하고 동일합니다. 상원판하고 동일하게 돼서 하측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자로 크기 결정 부분이 대각선으로 찍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 포인트까지 대각선으로 찍어주면 아까 그 사각 박스가 코어에 맞게끔 크기가 조절이 되죠. 그리고 이 뒤에도 같은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2캐비티 이상 진행하셨을 때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코어 사이즈를 결정을 했으면 몰드 데이템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게 돼 있습니다. 몰드 데이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거는 위에서 본 모양 탑에서 본 모양이고 이거는 프론트에서 본 모양입니다. 여기에 크기에 따라서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OK를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 코어 외곽 사이즈에 맞게끔 해가지고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두 개가 생성이 되죠. 코어에 맞게끔 해서 두 개가 생성이 되는데 이 외곽에 있는 거 탑에서 봤을 때 외곽에 있는 거는 나중에 쇠기 코어가 이 센터로 들어오고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냉각 라인이 이 센터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쉽게 수정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몰드 데이템까지 생성을 했으면 이제 몰드 베이스를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드 베이스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어떤 타입들 카달로그에 있는 타입들이 올라올 거고 그거에 따른 소용 분류 S면 S, A, S, B, S, C, S, D D타입이면 D, A, D, B, D, C, D, D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모든 몰드 베이스의 종류는 표준화된 종류는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수 기입을 변경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탭이 있고요. 치수 변경은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 정보창이 있습니다. 정보창에서 X가 520, 460 이걸 보고 어떤 타입을 사용할 거다? S 시리즈의 S, C타입을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크기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520 100, 700 정도 결정을 해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제 몰드 베이스 사이즈가 올라오죠. 1, 2, 3, 460 이렇게 현재 몰드 베이스 사이즈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 높이들은 지금 하나도 안 맞아 있습니다. 이 높이들을 여기서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정의를 해주시면 높이가 맞춰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다리도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치수는 다 여기서 존재를 합니다. 이걸 보시고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림에 대한 설명은 여기를 보이고 이걸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몰드 베이스 다른 사이즈들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보면 두 가지 탭이 있는데 우선 프론트에서 본 탭 이걸 이용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위에 치수를 조절을 하고 싶다. 20mm 정도 그러면 여기서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카달로그에 보시면 여기에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한 대로 여기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림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70mm 정도 띄우겠다. 그러면 나중에 하트런너 집어넣을 때 이렇게 띄우게 돼 있겠죠. 여기도 작업할 수 있게 탭이 있습니다. 탭 가지고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프론트에서 본 것만 아니라 위에서 본 것도 여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치수가 지금 750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다 우리는 800이다. 그래서 지금 표준화된 것뿐만 아니라 비표준화된 것까지도 여기 치수를 450으로 좀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표준화가 아니라 비표준화로 해서 작업이 되겠죠. 비표준화 됐으면 여기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표준 비표준에서 추가를 해 놓습니다. 추가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제가 지금 S시리즈 했는데 D시리즈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아주 작게 이렇게 바꿔 놨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지금 수정을 해 놓은 추가를 해 놓은 인덱스에 저장을 해 놓은 거를 불러오고 싶어요. 다시 S시리즈로 가서 SC에 지금 수정해 놓은 6075의 비표준 이걸 눌러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맞춰놨던 모든 변수값들이 여기에 적용이 돼가지고 어플라이를 하시게 되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이런 비슷한 또 제품을 하시게 되면 그냥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것만 불러와서 어플라이만 하시면 그대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몰드베이스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표준 부품을 하나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부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몰드베이스에 맞게끔 해서 자동 설계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게 있습니다. SC면 SC타입대로 T시면 DC타입대로 자동적으로 삽입을 해보면 여기에 맞는 몰드베이스에 관련된 표준품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 몰드베이스에 맞게끔 들어가야 되는 표준품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삽입이 되게 돼 있고 또 이제 유저가 하나씩 하나씩 각개로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몰드베이스 표준목품들은 자동으로 잡아가지고서 지금처럼 삽입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씩 수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핀이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타입 원하는 타입만 찍으시고 부품 삽입을 하시게 되면 그 위치를 찾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삽입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쓰는 몰드베이스 표준목품에 관련해서는 자동설계 쪽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찍어서 자동설계 삽입만 하시면 이대로 다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지필을 갖다가 일반 설계를 한번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짜리가 있고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우선 세트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가 들어간다. 세트로 부품 삽입을 하시게 되면 크기도 결정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위치를 찾아 들어갑니다.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데 이 위치가 여러분들 설계하시는 정확한 위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치수변경에 들어가서 여기서 치수변경을 해 주시면 맥스축으로 500 정도다. 550 정도 Y축으로도 250 정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변경을 해 주시면 이것도 하나의 일반 표준목품 삽입이 되겠죠. 이렇게 수정을 해 놓으셨으면 표준목품도 몰드베이스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표준목품 할 때도 여기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위치 위치수정 해가지고 추가해 놓으면 다음에 제가 이걸 삭제를 하고 EGPU에 들어와서 전에 했던 걸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들어와서 위치수정 얘를 찍어주시고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그대로 그 위치에 맞게끔 파이까지 수정된 게 값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2D 기능이 있는데 2D를 이용해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D를 이용해서 나는 25파일짜리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해서 여기다가 부품 삽입 스냅을 일정도로 스냅을 끄고 부품 삽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mm씩 제가 스냅을 켜놨기 때문에 정치수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위치에 맞게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2D를 삽입을 한다면서 2D를 삽입해 놓고 난 다음에 이 2D에 맞는 여기가 맞으면 표정품을 삽입을 하는데 여기서 자동화 설계가 있습니다. 자동 설계에서 1개짜리에서 부품 찾아가지고 오면 이렇게 빨갛게 활성화가 됩니다. 빨갛게 활성화가 된거였다. OK를 하게 되면 이 위치에 맞게끔 해서 또 이 2D가 삽입이 되게 되어있죠. 파이와 위치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삽입을 하시면 되구요. 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시던 AutoCAD 데이터가 있으실거에요. 이제 그런것들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용해서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AutoCAD 데이터를 하나 불러왔는데 자 이렇게 2D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2D 데이터를 이용해서 SUP를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표정 부품에 또 들어가서 SUP 지지봉 삽입을 합니다. 타입은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구요. 타입이 결정이 됐으면 파이 파이짜리다 90파이짜리다 그래서 부품 삽입 여기 센터 하나 여기 센터 하나 여기 센터 하나 여기 센터 하나 그러면 여기도 자동으로 찾아 들어가죠. 기존에 하셨던 2D가 아까우니까 그런것들은 버리지 마시고 작업할 때 쓰시면 유용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2D를 이용해 가지고서 수동으로 하나씩 삽입을 하는 것을 지금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기존에 불러왔던 2D를 이용해서 또 자동으로 한번 삽입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표정품에서 지지봉을 삽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지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자동설계 기능 중에서 이름을 넣으면 삽입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름을 치게 되면 여기에 활성화가 되죠. 그럼 이걸 찾아가지고서 여기 삽입이 됩니다. 이젝트 로드 봉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찾아 봐라 해서 찾아지는 게 있으면 이 위치에 삽입이 되게 되어있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했던 트리를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셨다가 사용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 3D 설계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로케이트링도 하나씩 집어넣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형태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를 잡아가지고 부품 삽입을 해주게 되면 이 위치를 센터를 찾아가지고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필요한 치수들은 여러분들이 몰드 베이스 할 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치수 변경해서 지금 이 외곽 치수가 139.6인데 이 치수를 좀 바꿔주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필터로 D3를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150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주면 이 치수가 바뀌죠. 이쁘만 해라 모든 치수가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작업을 했으면 꼭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인덱스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게 없어도 다음에 들어왔을 때 로케이트링에서 형태 2번에서 내가 잡아놓은 비표준만 잡아서 부품 삽입을 하게 되면 그 변경된 치수를 따라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표준품은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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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